오늘은 이제 새우철 들어가서 흰다리 새우를 먹으러 왔습니다 형이 이 시간에 사람 꽤 많네? 그러게 이게 새우의 힘인가? 맛있어? 이제 먹으면 될 듯? 이제 먹으면 될 듯? 여기 귀시죠? 놔드릴까요? 네? 왜? 한번 먹어보는 거야 먹어봅시다 그 정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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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겨주던데? 튀겨달라 왜 해야되나? 먹을게요 어? 저 먹을게요 아 드세요 아 드세요 신호 쓰지 말고 드세요 어떤데? 맛있어? 와 달달 달달해? 토마토 오 잘 까지? 잘 까네 야 이거 1kg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나 아까 2kg 하려고 했는데 왜.. 아 그래? 더 시켜 먹으면 되니 딴 거 먹으면 돼 똑같은 거 하나 더 먹어도 돼 똑같은 거 먹어야 되지 않아? 먹은 거 같지 않은데? 그치? 아직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먹은 거 같지 아직 안 먹었잖아 아직 안 드셨잖아요 그러긴 한다 한입 더 시키려면 다시 쭉쭉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새우 라면도 있네 하나만 더 시키고 1kg 저거 먹고 마무리하자고 맛있어? 갔다 올래? 맛있어? 뭐? 그럼 아까 얘기할 수 있어? 너무 생긴다 응?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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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물 같아요 으 감사합니다 아 아 1kg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마 1kg는 진짜 솔직한 분이 드시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런거야? 가을은 뭐라고? 아까 뭐가 식욕의 달이라고? 식욕의 가을, 독소의 가을 그런거야? 가을에 맛있는 것들 엄청 만족한 전어, 대하, 새우, 당, 대, 고구마 머리튀김 시킬 때 라면을 하나 시키죠? 그렇죠 살짝 이따가 시킬까요? 그럴까요? 이거 어차피 다 익으면 머리 자른 다음에 시킬 수 있다니까? 네 어차피 조금 이따가 아니라 다 왕새우 먹으면 다 새우야 이제 처리 시작했거든 우리 그때는 얼마나 먹었지? 1년 전에? 얼마나 샀지? 이번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럴거야? 그때는 완전 모자란 상태로 그냥 참았대 어? 그때 나 배불러서 라면을 못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아이 머리는? 지금 튀겨달라고 하면서 라면 해달라야? 어? 새우 맛있잖아 어? 아니 지금 머리 튀기면서 해달라야? 라면? 알았어 라면은 자기가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지? 머리 개많아 응 응 응 응 응 집에서 한국보다 더 바짝 느낌이네? 화려한 새서 그런거 장난 아닌데 제가? 응? 단단 아니야? 이건 맥주야 존맛증이야? 자기 먹어보면 할거야 이건 진짜 뭐야 뭐해 그거에 대해서 아오 아오 안녕하세요 새우 전혀 아니지 얼음의 맛이다 그치? 약간 아 근데 결정이 없으면 이렇게 먹기 쉽단 말이야? 와 찔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작년에 교정 있는 채로 먹었을 때 여기저기서 입변 났단 말이야 그래도 맛있게 먹었거든? 맛있다 이게 들어있는 입에다가 고소한 입에 제대로 이거 넣어준 아 자기 책은 없구나 하나 줄까? 아 지금 배가 완전히 찼어 라면은 못 먹어 내가 봤는데 진짜? 우리 라면 시켰지 맞지? 새우면 있어 새우면 하나 쓰였어 자기 앞에 있는 새우부터 다 먹어 일단 라면을 자꾸 노리고 있어 밤자리가 날아다닌다 가을이다 가을이다 가을 와 이제 배부르다 배불러? 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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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맞네 안 하는 거지 야 가서 말아볼까? 알겠어 거기다 먹어 알겠어 거기다 먹어 그거야? 오늘의 마무리 드디어 왔어 진 라면은 빨간 거구나 진 라면은 빨간 거구나 아 어지러지해 진짜 어지럽다 나도 한 입만 칠까? 아냐아냐 진짜 못 먹어 아 근데 라면은 진짜 케이크랑 비슷한 거 같아 냄새 맡자마자 확 위에 밑부분이 자리를 만들어줘? 딱 먹으라고? 그치? 아 나는 몰라 아니야 나는 안 그래 너 너 그렇지 너 사라졌어 사랑스러워? 이 라면은 얼마나 많이 먹는 거야? 라면 고마워 운 아 그치? 고마워 고마워 그 맛이야? 으아 배부르다 진짜 좀... 아까 머리를 좀 과하게 먹었나 보다 마지막에 대단하네 결국은 라면 하나 다 먹었네 다 못 먹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끝났습니까? 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왔어 카페 가서 소식 먹고 갈까? 그거 먹고 나 배불러 나는... 이제 달달한 게 좀... 난 배불러다고... 카페 이런 거 좀 더 만드는 거처럼... 이렇게 이것도 연구인다 혹시 이런 거 아니었고... 내가 말해부리니 하면... 내가 알게 됐는데... 엉덩이 떨어젤 달걀 설거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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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